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번에 터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이 두 전쟁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두 전쟁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북한 때문입니다. 약 3주 전 이스라엘을 공습한 하마스 대원들은 대전 차용 유탄발사기 등으로 무장한 후 이스라엘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간 하마스가 사용한 유탄발사기 일부가 북한에서 수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이스라엘군이 이를 공식화하면서 사실로 드러났죠. 수거된 하마스 무기를 분석해보니 첫 기습 때 북한과 이란산 무기를 각각 10%씩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 전쟁 연구소 ISW, Institute for the Study of One은 에스토니아 방위군 관계자의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러시아에 30만, 50만 발의 포탄을 제공했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군은 하루 약 1만 발 가량의 포탄을 소모하고 있는데 북한이 보낸 최소 30만 발의 포탄이면 최소 한 달은 포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ISW는 북한이 러시아로 선적한 화물의 정확한 내용물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구소련 식이 생산된 포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제공한 포탄은 실패 비율이 평균보다 높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러시아군에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죠. 그러면서 러시아의 국내 포탄 생산과 북한으로부터의 포탄 수입 증가로 러시아군은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2024년에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충분한 화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렇듯 북한은 러시아와 하마스 등 서방과 등을 진 진영과 밀월 관계를 통해 서방 세력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전쟁에 적극 참여한 북한과 휴전 중인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두 전쟁에 관심만 두고 있을 뿐 무기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을까요? 얼마 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내 방산 수출액은 역대 최고로 집계됐던 지난해 170억 달러를 넘어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방산 수출 규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다가 2021년 72억 5억만 달러로 급증했고 지난해 170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우리나라의 무기 수입 규모가 50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으로 흑자로 돌아섬과 동시에 명실상부한 먹거리 산업으로 거듭난 겁니다. 이 덕분에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었죠. 스웨덴에 위치한 스토콜름 국제평화연구소의 SIPRI는 5년 단위로 국제 무기 거래 동향을 발표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용됩니다. 그런데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2022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 2.4%로 세계 9위로 집계됐습니다. 방위 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이 요구되므로 진입 장벽이 높은데도 직전 5개년 2013-2017 조사에서 1.3%에 그쳤던 점유율이 2배 가까이 수직으로 상승했죠. 파리 스페인이 0.6%와 거의 차이가 없고 전통적인 무기 수출 강국 이스라엘이 0.3%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무기에 대한 관심 특히 유럽의 관심은 뜨겁다 못해 타들어갈 지경입니다. 사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국가는 부동의 무기 수출 1위 미국입니다. 얼마 전 영국 군사정보 기업 제인스 JANES는 미국,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각국의 군사 관련 조달 규모는 내년 총 2.410억 달러 약 32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ANES는 지난해 대비 23% 늘어난 수치로 2년 동안 증가율로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스토콜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세계 각국의 무기 병력 등 국방 지출 금액은 무려 2조 2 0억 달러 약 2 974조 원로 냉전 종식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전 세계적으로 전투기, 미사일, 탱크, 대포, 군수품 등을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전투 기술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이미 무장한 국가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차세대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전했죠. 이러한 덕분에 지난해 미국산 무기의 수출은 이 56억 달러 약 310조 원로 세계 무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이르렀습니다. 전체 국방 지출 금액 대비 미국산 무기 수출 비중은 10년 전에 30%보다 15%포인트가량 커진 것으로 1991년 옛 소련 붕괴 이후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처럼 미국산 무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동맹국의 무기 조달 확대와 함께 그동안 러시아나 중국에서 무기를 사들였던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신규 고객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이며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기존 미국산 무기 고객이었던 중동 국가도 지속해서 미국에게 무기를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군수업계는 우크라이나 폴란드에 이어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까지 주문을 확대하면서 수요의 공급을 맞추지 못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즉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누가 대신 받아줄 수 있느냐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얼마 전 스토클룸에서 열린 나토 주간 산업 포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 나토는 무기 생산 역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 포럼을 개최했는데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올해 처음으로 일본, 한국, 호주 등 우리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도 참석했다며 저희는 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파트너국의 정부와 업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 포럼은 나토가 방산 조달 등과 관련해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영내 방산업계에 설명하는 한편, 각국 정부 및 업계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한국은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처음으로 포럼에 참석시켰죠. 2년 만에 열린 포럼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우크라이나 지원이 장기화되면서 나토 각국의 무기 재고가 바닥나면서 공동조달 확대 및 생산 가속화 요구가 고조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미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 일부에게 다량의 무기를 수출한 경험이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 포럼을 기점으로 향후 유럽으로 수출길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유럽의 무기 부족 사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좀 과장하자면 한국의 손을 벌리지 않고는 국가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무기고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세계 초강 대국이 대거 포진한 유럽에서 무기고가 바닥난다는 것은 포츠 미팅이 포천 국방미 쉽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의 주도로 나토가 창설되면서 불가자 세계 3천 이후 미국의 후도로 나트가 나토 회원국들에게는 딱히 꼽을 만한 적의 너미가 없다는 점 그리고 평화배당금 피스 디비덴드이라 부르는 예산 구조 때문입니다. 평화배당금이란 전쟁이나 첨예한 군사적 대립이 끝났을 때 군사적 목적으로 투입되던 비용을 경제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되는 자금의 규모를 의미합니다. 가령 한반도가 휴전이 아닌 종전으로 전환된다면 그간 한국이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투자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유자금이 생기고 이를 사회복지나 경제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유럽에서 발생한 것인데 소련이 몰락하던 1991년 당시 조지 H.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소련의 유럽 침공 가능성은 더는 현실적인 위협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방위비를 25%나 삭감했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삭감을 시작하자 유럽에서도 방위비 감축이 줄을 이었는데 특히 독일 등 상당수가 방위비를 절반 이하로 줄였고 방위비에서 줄인 예산을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등에 써왔습니다. 결국 이런 예산 절감이 무기 생산의 구멍을 만들었죠. 이와 관련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정치인들은 방위비를 거의 지출하지 않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며 냉전 종식이 부른 이른바 평화배당 금피스 디비덴드 덕분에 각국은 군대 대신 복원과 교육 정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집기도 했습니다. 있게 했다 고참이도 세계 2위 군사력을 자랑하는 러시아가 하루 1만 발의 포탄을 사용하면서 그도 모자라 북한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인데 수십 년간 방위비를 지출하지 않은 유럽 국가들이 그나마 모아뒀던 무기를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으니 무기고가 바닥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실제로 모든 걸 다 떠나서 지금 한국이 마음먹고 유럽을 공습한다면 유럽 전체를 꿀꺽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럼 포탄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달에 포탄이 적을 때는 10만 발 많을 때는 약 24만 발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유럽 전체에서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 고작 30만 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달 사용 분량이 유럽 전체 생산 물량과 맞먹고 있는 것인데 전쟁은 벌써 20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무기고에 비축해둔 물량을 풀어왔는데 전쟁은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조차 주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물량이 부족해 유럽에서 수출을 요청해도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유럽은 무기고를 비워두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까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무기고는 채워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일례로 155호 자주포 포탄의 절반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55호 포탄은 곡사포 등 각종 재래식 무기에 쓰이는 주요 포탄으로 K9 자주포도 2포탄을 사용하죠. 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약 3,000발의 155호 포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1년간 100만 발 이상을 쐈다는 겁니다. 상당수가 미국이 지원해 물량을 맞추기도 힘든 상황이고 유럽도 이를 지원했으나 성에 차지 않는 상황.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북한과 종전이 아닌 휴전을 이어오고 있어 늘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K9 등 155호 운용 비중을 늘려왔고 훈련을 위해 계속해서 포탄을 소비하고 생산해왔죠. 더구나 지속적으로 소비가 이뤄지면서 품질도 꾸준히 관리해 흔히 명품으로 꼽히는 미국이나 독일산에 전혀 밀리지 않으며 현지 생산이라는 메리트 고리고 미국 무기와의 호환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대로 포탄을 수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럽에게 이만큼 군침이 도는 생산국도 없는 셈이죠.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 155호 포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도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다시 불타기 시작한 중동 화약고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중국과 대만이 여전히 긴장 상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포탄뿐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넓어집니다. 물론 일각에서 전쟁으로 인해 이득 보는 게 뭐 그리 자랑이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을 조금만 거꾸로 돌려보면 미국이, 일본이 전쟁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룩한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꼴찌거리 북한도 러시아와 하마스에 포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그를 통해 결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나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푸틴이 한국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 러시아 정부는 7일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의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목록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 이후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도 포함됐습니다. 비우호 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장 먼저 비우호 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돈을 갚을 때 달러가 아닌 러시아 통화인 루블라로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재에 나선 서방 국가들 전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기에 사상 초유의 제재를 당하는 러시아가 오히려 전 세계를 제재하려 한다는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는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단 10일 만에 북한과 이란을 제치고 세계 1위 제재국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루블화는 연초 대비 90%가 떨어진 상황이라서 거의 휴지 조각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가치가 폭락한 루블화로 기존의 채무를 이행하려 하는 것은 사실상 채무불이행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조치로 인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피해를 입겠지만 오히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국이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세 가지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자국에서 발사되는 로켓의 태극기 등 우주 협력을 상징하는 6개국 국기를 지웠습니다. 올해 러시아 로켓으로 발사할 예정이었던 차세대 중 형이성 2호와 아리랑 6호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글로벌 우주인터넷 기업 원앱에 우주인터넷용 위성 367함 발사를 취소하면서 한국을 포함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인도 국기를 지웠는데 원앱은 한화 시스템이 3억 달러 3,450억 원의 지분을 투자한 기업입니다. 원앱은 오는 8월까지 총 6,487일의 위성을 올려 전세계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러시아가 자국 발사를 거부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원앱은 앞으로 6번의 발사를 추가로 수행해야 하는데 일본, 인도, 미국 등에서 러시아를 대체할 발사기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대규모 발사 계약은 보통 2년 전 체결되기 때문에 연내 위성 발사가 재개되긴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걸리겠지만 러시아가 아니라도 위성은 발사될 것이란 것입니다. 원앱은 시점이 늦어져도 한화 시스템의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과 시너지를 내기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원앱과 위성 본체 탑재체 적에도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의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주개발 협력을 오랫동안 해왔고 러시아 로켓을 통해 위성을 발사했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위성 발사 사업이 지체될 것이라며 이를 한국이 독자적인 우주개발 국가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빠진 자리에 그동안 열심히 위성 개발을 해왔던 한국 기업들이 빈자리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번 침공 사태로 우주 인프라 확대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한화 시스템, 세트레가이 등 위성 서비스 사업을 하는 국내 업체들이 장기적으로는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통신망이 망가질 경우 인공위성을 통한 우주통신망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터넷이 끊기자 스타링크의 위성 서비스를 요청했고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보내줘서 우크라이나는 전시 상황에서도 외부 세계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우주인터넷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주인터넷 시장에 일찍 뛰어든 우리 업체들이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예상외로 우크라 전쟁에서 고전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들은 이번에 러시아가 실제로 전면전을 벌이는 것을 보고 방위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중동에서 열리는 무기 전시회에 온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중동 최대 무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UAE가 계약한 한국의 1000공2가 핵심 전시 품목으로 전시되어 있는데 국내 방산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1000공2 수출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계 무기 수입 1위 국가인 사우디와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 수출 금액은 UAE보다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 미사일 공격으로 미사일 방어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1000공2는 그 어느 때보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의 고성능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S-400을 구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의 압박이 들어오자 재논의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수출 금융 제재를 받게 되면서 1000공2가 갑자기 급부상했다고 했습니다. 1000공2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면서 경쟁력에서는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000공 이외에도 하나 디펜스가 개발 중인 고성능 복합대공화기 중동형 K-2전차는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전차로 현대로템은 이번에 중동 국가들을 겨냥한 새로운 K-2전차를 내놓아 주목받았습니다. 50도를 웃도는 중동의 폭염 속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엔진과 조종석 내부의 냉각 성능을 높였을 뿐 아니라 전차 바퀴를 둘러싸는 부품인 궤도에는 특수 고문 제재를 적용해 고온의 환경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원격 주행과 병사를 따라 기동하는 종속 주행 지정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자율주행 등의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차가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전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중동의 기후에 맞춤형으로 나타난 한국의 전차는 중동 국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미군이 우크라에게 제공한 휴대공 지대공 스팅어 미사일로 러시아군 항공기 44대와 헬기 48대를 격추시켰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도 주었는데 이를 통해서 러시아 전차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차 211대, 군사 차량 355대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는데 스팅어 미사일과 제블린은 군사력 2위의 러시아와 싸워 우크라이나가 버티게 해준 핵심 무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들이 실제 전쟁에서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자 한국의 신궁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궁은 제블린과 스팅어의 장점을 가지고 오면서도 더 가볍고 명중률은 더 높게 만들었는데 가격도 약 1억 8천만원으로 동급 대비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신궁은 단순히 목표를 폭발시키지만 않고 목표물인 비행체의 반경 1.5미터 근접할 때 자동폭발에 비행체를 타격하는데 여기서 유도탄 탄도에서 터져나가는 720여 개의 파편은 항공기의 엔진까지도 관통할 정도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스팅어와 러시아 이글라 같은 무기가 목표물을 직접 맞힐 때만 폭발하는 것과 비교하면 신궁이 훨씬 높은 공격의 효율성, 명중률 그리고 정확도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이 신궁은 앞으로 중동시장 뿐만 아니라 전세계 수출에 있어서도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이번에 전세계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겠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 조선해양은 두 달 만에 올해 수주 목표 35%를 달성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안정한 국제정세에서도 수주 러시가 이어진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 선박 발주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연가스에 대한 러시아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연합 이후의 러시아의 대체국을 찾으면서 LNG선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올해 한국 조선사들은 지난해 51%가 넘는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세계의 경제와 안보에 불안을 주고 있지만 한국은 그 안에서도 피해를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네티즌은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다고 하니까 무서워하기는 커녕 3개월 후 러시아에서 이런 전단지가 나올 거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반떼 지겨웠는데? 이 기회에 T-80 하나 뽑아야 것다. 키우키우 키우 키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3차 회담이 작게나마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다고 보도되기 무섭게 이 같은 기대를 한 번에 무너뜨린 푸틴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2,400명에 이른다는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우리보다 더욱 절박해졌다며 2주 안에 반드시 키우를 점령하겠다는 등 끝까지 침공 의지를 꺾지 않았는데요. 다만 푸틴 대통령은 언제든 추가 협상에 임할 뜻이 있음을 내비치며 다소 열린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이 예상과는 다른 장기전과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갑 부대를 잃은 것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한편 제블린을 활용한 게릴라 전략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던 러시아군은 최근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된 K2 흑표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만 두었던 로켓방어 시스템을 그것도 한국이 세계 최초 자동화 무인 기술로 개발해낸 것이었죠. 양국은 이번 3차 회담에서 민간인 대피와 관련 잠시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기의 진전을 보였지만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그리고 크림반도를 비롯해 동부 돈바스 칠러 불리주의 지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는 등 러시아 측의 강경한 태도에서 또다시 종전은 요원해질 분위기입니다. 이어질 4차 회담 일정에 관해 러시아 측은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벨라루스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그 같은 시각 우크라이나 거점 도시들의 폭격이 계속되면서 이번 합의사항이 실제 이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깊어졌는데요. 일각에선 러시아군이 민간인 대피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은 최근 거세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함과 더불어 조만간 키 이후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앞서 흩어졌던 기갑 부대를 재정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부실한 보급으로 촉발된 연료 문제로 전차들이 64km 넘게 늘어선다든지 동토의 해빙으로 전체가 땅에 파묻혀 진격이 저지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가까스로 도시에 입성한다 해도 건물 안에서 매복한 채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제블림병들의 활약은 러시아군의 사기저하는 물론 침공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제블린이라는 무기는 대전차용로 유명한 FGM-148로 러시아 침공 전 미국과 서방에선 러시아 병력의 대부분이 기갑 부대로 이뤄져 있다고 판단 우크라이나군의 해당 무기를 주력으로 공급해왔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군은 대당 50억이 넘는 전차와 장갑차는 물론 수백억에 이르는 헬리콥터까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제블린에 대책 없이 당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졌고 우크라이나 방어군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적군의 전차 211대, 장갑차 862대, 군사 차량 355대의 피해를 입혔다는 등 놀라운 발표를 내놔 화제가 됐습니다. CNN 측은 우크라이나의 생각 외로 강한 저항에 러시아 공세가 주춤해졌다며 이에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에서 획득한 무기체계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당초 평원이 많은 우크라이나 지형상 러시아 기계와 부대는 수도 키유를 거점으로 장애물 없이 진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차 사거리 바깥에서 제블린을 발사하는 게릴라 전략을 취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제블린은 길이 1.2m 무게 22.3kg에 휴대용 미사일임에도 자율 유도 장비를 갖추고 있어 탄두를 발사한 직후 병사가 회피 기동을 해도 적외선 장비로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해 명중시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공격당하는 전차의 입장에선 최초 발사 지점을 찾기는 균형 방어 사격을 하기조차 극도로 어려웠고 특히 미국이 지원한 최신 제블린의 사정거리가 5KM에 달해 병사들이 민첩하게 기동할 경우 최대 유효 사거리가 45KM에 지나지 않는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로선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제블린은 휴대용 미사일임에도 800 두께의 장갑까지 관통 가능했기 때문에 파괴력과 살상력 면에서도 수준급으로 평가받았는데요. 무엇보다 탄두를 발사해도 후폭풍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 덕분에 건물 내에서 시가전을 치르기에도 유용했고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전차와 장갑차뿐 아니라 헬기 같은 공중 목표물에도 제블린을 적극 이용하며 러시아를 수렁으로 몰고 갔습니다. 반면 군사대국이자 스스로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던 러시아는 형편없는 무기와 전술과 병참이 맞물려 전 세계적 망신과 굴욕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해외 언론에 따르면 트위터,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에는 우크라이나에서 파괴된 러시아군의 탱크와 장갑차, 헬기의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일부에선 기름이 떨어진 러시아 장갑차를 발견한 우크라이나 농부가 트랙터로 견인해간다든지 혹은 우크라이나 운전자가 방치된 탱크 옆에 서 있는 러시아 병사에게 견인해 줄까? 라고 말하는 동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에 군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의 전술적 실수와 군사적 결점이 새삼 놀랍다거나 무기력하게 불에 탄 탱크와 장갑차들이 속출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러시아제 무기 품질이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저급이라는 악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편 형편없는 러시아제 탱크와 비교하여 최근 또 한 번 방어 능력이 업그레이드된 K-2 흑표가 새삼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제블린의 성능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의견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 군대 역시 전차를 주력으로 이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625전쟁 당시 북한과 소련의 전차에 톡톡히 당한 트라우마가 전차 전력 집중으로 이어졌던 한국은 예를 들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북진한다는 제7기동군단이 이런 배경에서 탄생하기도 했고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블린의 활약을 견눈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참고로 육군의 새로운 주력 전차이자 미래 수출의 효자 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K-2 전차는 2008년 개발돼 현존 최강 120 활강포와 자동장전 기능을 적용 탄약수가 필요 없어 운용 인원도 3명이면 되는 데다 시속 70km의 빠른 속도로 이동 가능해 단번에 전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2020년 3차 양산 계약까지 체결된 바 있었습니다. 스펙상 볼 때 K-2 흑표는 러시아 전차에 비해 제블린 공격에 덜 취약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시가전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제 아무리 흑표라 해도 적군의 기습에 추풍낙엽으로 쓸려갈 것이 분명했는데요. 이에 현대로템 측은 제블린과 같은 로켓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는 러시아 기갑 부대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으로 세계 최초의 자동화 방어 시스템을 탑재하게 됩니다. 현대로템 관계자에 따르면 능동 방어 시스템이라 불리는 이 방어 체계는 유도 교란형 소프트킬과 대응 파괴형 하드킬로 나뉘는데 K-2 전차에는 소프트킬 방식의 능동 방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며 만약 제블린 같은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를 사전에 감지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즉각 복합연 막탄을 발사함으로써 미사일 유도를 교란하고 전차는 그 시간에 재빨리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수출형 K-2 전차에는 이 같은 소프트킬 방식 외에도 미사일을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도 추가로 채용됐는데 노르웨이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K-2의 노예는 날아오는 미사일 쪽으로 대응탄을 발사해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방어 시스템을 비롯 RPG와 같은 휴대용 보병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복합장갑도 전차 앞쪽에 설치되어 대전차 화기를 막을 수 있는 현존 기술 중 웬만한 건 거의 적용됐다고 전했습니다. K-2뿐만 아니라 하나가 만든 레드백 장갑차에도 최근 대전차 화기 방어력에 대비해 전투기에나 적용되는 최첨단 센서를 달았고 또한 레이더를 통해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사전에 폭격하는 아이언피스트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요. 호주와 유럽 등으로 수출을 적극 타진 중이었을 당시 가장 큰 세일즈 포인트가 바로 이 능동 방어 체계로 다만 방산업계 측은 적용 비용 등의 문제로 우리 군에는 능동 방어 체계 적용 비율이 낮은 편이라며 수출 모델만큼이나 우리 군에 보급된 국내 배치 모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미국산 제블린 미사일이 북한 등 적대 국가들에서 활용될 가능성은 낮고 또한 현대전이 무조건 제블린 BS 전차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과정은 다소 극단적일 수 있으나 방산업계 측은 무작정 전차를 들이밀어 큰 실패를 겪은 러시아의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방산업계는 제블린의 활약과 대응 방법과 관련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최우선 위협인 북한의 대전차화기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다 지난해 북한이 국방발전 전라미를 통해 공개한 정밀유도 미사일 스파이크와 정권 수립 73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전차 미사일인 불쇄 등이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이어 방산업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은 구형 전차를 다수 보유하는 것보다 소수이더라도 능동방호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형 전차를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수 강군으로 정예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싼 전차 한 대를 사느니 싸구려 전차를 여러 대 사자는 시기에 잘못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K-2나 레드백 장갑차의 개발 방향성이 매우 오른 상황이라 말하기도 했죠. 다시 말해 한국은 방어적인 면에서도 강국이긴 하나 만약 역으로 침공을 당하는 국가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재앙적 사태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에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의 적국이 한국이 아닌 러시아라는 게 차라리 다행인 상황일지 모른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의 효자로 손꼽히는 K-2 전차가 이번에도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무려 10조 원 규모의 추가 수출이 확실시되면서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루마니아 수출을 앞두고 진행된 K-2 실사격 테스트에서 반전의 결과가 나와 현지에서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K-2 전차의 최근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루마니아가 군사력 확충을 위해 방위비를 큰 폭으로 늘리며 글로벌 무기 시장의 큰 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현대로템의 K-2가 루마니아 수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데요. 방산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력 전차인 K-2를 루마니아 군 당국에서 단수 후보로 올려 마침내 최종 평가를 한창 이어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노후화된 전차를 신형 전차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교체 물량이 최소 300대에서 최대 5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루마니아 전차 사업에서 K-2의 경쟁 기종이 있었는데 바로 미국의 에이브럼스와 독일의 레오파르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전차를 제치고 K-2가 단독 후보에 오르며 수출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렇듯 루마니아가 망설임 없이 K-2를 선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른 경쟁 기종과 상대가 되지 않는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루마니아 군은 K-2에 대해 에이브럼스, 레오파르트 전차 가격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무게는 10톤이나 가벼워 기동성이 뛰어나고 화력도 상당하다고 극찬했었습니다. 실제로 루마니아 군이 계산한 결과 K-2 전차의 가격은 최대 200억 원 규모지만 반면에 에이브럼스와 레오파르트의 가격은 각각 400억 원으로 여기에 옵션을 더하면 추가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렇듯 비싸기만 하고 성능도 그저 그런 전차를 구매하는 국가는 전세계 어느 곳도 없을 것입니다. K-2에 흠뻑 빠진 루마니아 정부는 K-2가 노르웨이의 극한의 현지 시험 환경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K-2를 입이 닳도록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K-2의 가성비는 물론 빠른 납기, 안정적인 유지 보수 정비 지원 역시 루마니아가 K-2의 매력에 흠뻑 빠진 또 다른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앞서 작년에 루마니아 정부 인사들이 방한했을 때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이 현대로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앞서 루마니아 정부는 K-9 자주포와 더불어 K-10 탄약 운반장갑차를 총 1조원 넘게 싹쓸이 해가는 등 이번 K-2 수출까지 더하면 루마니아가 지상군 무기체계를 한국산으로 모두 바꿀 모습인 듯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K-2 실사격 테스트 결과에 대해 루마니아를 비롯한 전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폴란드를 휩쓴 K-2 전차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현지에서 실사격 테스트를 거치면서 엄청난 화력과 명중률을 자랑하는 등 실전의 강한 명품 전차임을 다시 한번 입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초 있었던 폴란드 최대 규모의 나토연합 지상군사훈련 드래곤 24에서 K-2가 당당히 기갑 전력으로 첫 투입되면서 이를 계기로 실전에서도 내로라하는 타 기종 전차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사실을 뽐냈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투입된 K-2가 레오파르트 등 서방 전차들 사이에서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등 미친 존재감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군사 매체는 동유럽의 험난한 지형에서 유일하게 주행할 수 있었던 건 K-2밖에 없었다며 현지 군사 전문가들도 K-2를 최고 성능을 보유한 전차로 꼽았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24도 당시 K-2를 운용했었던 폴란드 부대를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과거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차원이 다른 성능이라고 극찬하는 폴란드 군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이렇듯 K-2가 실전에서 성능을 인정받는 등 나토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호평을 받으면서 전차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국가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루마니아가 K-2 도입을 앞두고 현지에서 본격적인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또 한 번의 수출 잭팟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온라인 군사 매체 아밀레코그니션은 다음 달 10일부터 일주일간 루마니아 현지에서 K-2 야전 및 사격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루마니아 군 관계자 현대로템 실무자들이 모두 참관하는 자리로 사실상 루마니아 수출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는 평가입니다. 앞서 우리군 고위 관계자도 K-2의 루마니아 첫 현지 실거리 사격 테스트 일정이 확정됐다며 다음 달에 있을 시험이 잘 마무리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K-2가 루마니아에서 실사격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로 궤도 장비의 현지 실사격은 계약 체결 전에 무기 성능 평가를 위해 거치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입니다. 때문에 이번 사격 결과에 따라 K-2 계약 금액과 대수 등 수출 규모와 시점이 구체화될 거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앞서 루마니아는 작년 7월 우리 국방부에게 자국의 군 현대화를 위해 300대의 K-2 전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번 테스트 결과에 따라 수출 규모가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야전 및 사격 시험은 단순한 장비 평가 절차뿐 아니라 루마니아와 한국 간 방산 계약 내용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현대로템의 루마니아 K-2 수주 목표 물량은 약 500대, 우리 돈 약 10조원 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테스트가 잘 마무리된다면 단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협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동유럽 시장에 K-2 수출 물꼬를 트게 한 폴란드에서도 여전히 K-2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데요.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820대 규모의 K-2 추가 수출 계약을 남겨둔 가운데 폴란드 현지에서 K-2를 언제 더 들여올지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 군사 매체 관계자들이 현대로템 창원 공장을 방문해 K-2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현대로템 고위 관계자와 만나 직접 K-2 추가 계약 건에 대해 엄청난 질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로템은 K-2의 성능과 빠른 납기를 강조하면서 추가 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현대로템은 2022년 7월 폴란드 군비청과 총 1000대 규모의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불과 몇 개월 뒤 180대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맺고 최근까지 46대를 납품했습니다. 추가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거론되진 않았지만 최근 폴란드 현지에서 K-2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추가 도입 소식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얼마 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할 뿐만 아니라 폴란드에서도 생산하고 싶다며 특히 K-2가 그렇다고 언급하는 등 K-2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현재 폴란드 내에서는 추가 계약 대상으로 꼽히는 성능 개량형 모델 K-2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상황인데 앞서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1차 계약을 맺은 180대는 K-2GF였습니다.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24에 따르면 K-2GF의 차체와 내부 구조는 기존 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K-2GF를 사용하는 폴란드 군의 의견을 반영해 개발될 전망입니다. 무장에는 브라우닝 M이 기관총의 한국형 파생형인 K-6 대구경 기관총 또는 폴란드 현지 방산업체 GM 타르노프의 WKMB 기관총이 장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KPLN은 적군의 대전차 무기를 탐집하게 하는 하드킬 능동 방어장치도 장착되는데 현대로템과 라파엘사가 공동 개발한 새로운 체계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원격 사격 통제 체계와 외부 장갑이 추가되며 전체 무게는 최대 65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로템은 추가 계약 물량인 KPL 820대 중 500대를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일부 기술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현재 KPL 공동 제작을 위해 컨소시엄 회원인 폴란드 방산업체 PGG WGM과 생산 능력 구축과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 각국에서 KE를 향한 뜨거운 관심이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건 KE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동유럽 국가들에게 가장 큰 경종을 울린 게 바로 낡은 소련제 전차를 교체해야 필요성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에 마침 폴란드를 비롯해 이들 동유럽 국가의 눈에 들어온 건 가성비가 뛰어난 KE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KE는 지난 2014년부터 우리 육군에 배치되기 시작한 첨단 3세대 전차로 화력, 기동성, 방어 기술에서 세계 각국 군사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는 등 이미 검증 과정을 마치며 신뢰도가 정평이 나 있습니다. KE를 예의주시하던 폴란드가 한국에서 KE를 대거 도입하기에 이르렀는데 실제로 폴란드와는 역대 최대인 천대 규모의 KE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은 2022년부터 폴란드의 KE 전차 초도 물량 인도를 시작하는 등 빠른 생산과 납품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유럽 무기 시장에서 그야말로 라이징 스타로 발돋움했는데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차 강국으로 불리던 독일 전차를 유럽 시장에서 밀어내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 2월 노르웨이 사업 수주에서 KE가 독일 레오파르트와 경쟁해서 아깝게 고배를 마셨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한 만큼 우리의 경우 손해본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KE가 독일 전차의 성능이 동일하다는 공식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기술력에서 독일 전차와 동등 이상임을 중명해내는 성과를 낸 겁니다. 당시 이런 노르웨이의 평가에 관심을 기울인 루마니아가 이번에 KE 도입을 앞두고 있는 등 노르웨이 수주전을 계기로 KE 수출 전망이 더욱더 밝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동일어권의 맏형격인 폴란드가 한국에서 KE를 대거 도입하는데 예의주시해온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체코인데요. 체코 역시 레오파르트는 1980년대 중반 생산된 구소련 T-72와 유사한 구형 모델이라며 KE가 이를 대체할 차선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KE의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KE의 질주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